이 시간에 MBC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직 해도 안 떴어요. 오늘 제가 좀 일찍 온 이유는 제가 지금 번호가 700번대라서 번호가 뒷번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같은 날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잘만 기다리면 번호를 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조금 일찍 왔어요. 본방은 아니더라도 미니 팬미팅은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 팬은 내가 진짜 들어가고 싶다. 본방은 500명이라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고 이 팬은 그래도 100명이 더 많은 600명인데 그 안에 꼭 들어가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왔어요. 너무 지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번호를 좀 땡기도록 놀이업을 하겠습니다. 와 너무 졸렸다. 진짜 졸렸을 것 같아. 졸렸을 것 같아. 미쳤나 봐. 진짜 너무 졸렸다. 지금 1번부터 100번대 준수하고 있는데 진짜 부럽다. 저 어떻게 델리픽을 하고 있을까. 진짜 부럽네. 여기 안에다가 핫팩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핫팩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짜 따뜻하다. 오늘 날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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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서 오늘 핫팩을 두 개나 제가 한 잔을 두 개나 준비를 했어요. 저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맨날 이렇게 돼가지고 따뜻해요. 따뜻해. 따뜻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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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prz eth. 조준 밸들 제가 오늘 솔직히 기대를 안했어요. 기대를 안 했는데 번올이 진짜 많이 땡겼어요. 번올이 진짜 많이 뜨길네요. 한 백. 아까 계산해보니까 170명 정도 안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번올이 진짜 많이 땡겼어요. 아니 진짜. 그래도 페미컷까지 와 가지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페미컷까지 왔어요. 맞아! 힘내자! 자몽이 다 떨어져서, 레몬 받았습니다! 자몽을 먹고 싶었는데 자몽이 다 떨어져서, 레몬 받았습니다! 기빈 레몬입니다! 나도 자몽 먹고 싶다! 저녁 이제는 마지막에 산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인사하고 싶은 대로 inflam 또 이렇게 오늘 뭐 하는지 알아요? 네! 뭐 할까요? 뭘 해볼까요? 사실 이제 날씨도 좀 추워지고 밖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실 거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여기에 갈고 앉는 거예요? 아니에요 싫이겠는데? 네 여기서 많이 와주셨어요 옛날에도 했었는데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날이 좀 더 추워졌을 때였는데 지금은 날이 많이 춥죠 그렇죠? 네 소도 져가지고 바람도 잘 불고 네 네 그거 봤어요? 네 형 오늘 마지막으로 장식할게요 네 이거 뭐냐? 맞아 아니야 이거 TMI 좋아 좋아 달렸어요 TMI 제가 가사를 틀렸어요 강강 강강 강강하게 틀렸습니다 강강하게 틀리고 틀렸다고 말을 하니까 그 틀린 가사로 우리가 무슨 차를 준비했냐 일단은 저는 네 강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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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나 몸을 녹이시면 돼요 떳떳하게 네 성진이 형은 뭐요? 저는 자봉티 진짜 이렇게 좋아한다고? 촬영이 되게 좋아진다고 진짜 이렇게 좋아진다고 봐보게 했대 동훈이 저도 마치글러가 정옥초로 마치글러 한 소절 불러주시만요 마치글러가 늑장 목초로 네 그러면 MK씨는 뭘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자주 마치고 아이씨 아메리콤 아이씨 아메리콤 아이아이아 아메리콤 아이씨 아메리콤 아이씨 아메리콤 얼주 간거야 그렇죠 얼주고 간다 얼주 나과 보예요 얼어 얼어 죽을 놈의 아이씨 아메리콤 얼어죽글놈 얼어죽글놈 얼어죽어 재밌어했다 나와 ki Joy가 뭐에요 저는, 저는, 어... 딥&레븐 안 맞게 안 맞게 안 맞... 안 맞... 원래 춤추어야지 표시? 표시해? 대박! 이런 미니본이 미니 와우 아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에어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더 고기 당해서 널이래 널이래 혼미야 언제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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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 오오 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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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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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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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완전 멋있다 근데 진짜 내일도 보고싶다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제 제 2주 덕질이 오늘로써 마무리네요 내일 인기가요는 올림픽이 완전 강탈당해서 못갈 것 같고 공방 가는 건 만부이에요 오늘 미니 팬패팅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해외 잘 갔다 오고 저는 이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냥 연말 코냥을 했으면 좋겠다 저 보러가는데 오직 이런 건 없을까 그 다음 날은 네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 allegedly 저희가 다시 지켜보려가서 이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너 액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길까 이제сте요 내 가게 돼요 아 longest 지내들